와우! 잘하네! 고기다! 진짜! 와우! 어떻게 아는 거지? 어떻게 아는 거지? 내게랑! 내게랑! 완전 최초! 완전 최초! 어떻게 알지? 열심히! 우리 내일 춤추는 시간이야! 랄랄랄랄라! 우리 연습하는구나! 연습해야 하는구나! 연습해야 하는구나! 응, 그렇죠! 연습해야 하는 거 같은데! 이거 바로 못하고... 이거 바로 못하고... 나, 나, 나! 와우! 와우! 오! ! 성공! 오늘 형이 좀 빠르셨네요 오 저장합니다 괜찮아요 아, 저장해요 맞힌 승차는 아무 상관없어 어떻게 알지? 대단하다 이거 신곡 아니야? 딱딱 저장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잔잔바리는 방송 안 할 거예요? 아이씨 잔잔바리 화이팅! 자 한 번만씩 시-작 자원! 자원! 파이팅!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갑니다 가사 세븐틴 네 분 세븐틴 네 분이에요? 네! 세븐틴 네 분이에요? 네! 잠깐만 전참시에요 뭐에요? 매니저? 아니요 전참시에요 아니에요? 오늘만 오늘만 아 오늘만 스페셜 스페셜 오케이 세븐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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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잔잔마리 세븐틴 파이팅! 파이팅! 잔잔마리 파이팅! 네! 팀이 나나 보네 세븐틴이 나나 보네 세븐틴이 나나 보네 플레이 자 네모 자 가벌진을 가벌진을 기름 같은 걸 원래 하네! 이런 거 내가 어떻게 해 하나요? 보수 보수내는데? 아니 이건 너무 첨답니다 야 첨답니다 야 아 이거 재밌는 거 나올 수 있는데 와 중병도 중병 오! 갈았다! 아 스태이 좋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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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소문 자 이렇게 되면은 세븐틴의 매니저 전창시의 매니저 먼저 다 먹게 됩니다 화면 플레이 손실 안 쓴가? 나 뭐야 아무도 모르게 손짱으로 나는 너의 이름 있어 다가 네모를 하고 민규 삭제 실패 민규가 좋은 힌트를 줬어요 삭제 민규 민규가 캔슬 실패 너의 이름을 썼다가 캔슬링 하고 캔슬링 하고 캔슬링 하고 실패 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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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실패 교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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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포요 자 처음에 했던 걸 기억해 보세요 처음에 뭐라고 했죠? 삭제? 삭제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삭제 삭제 넉살 엑스를 하고 어? 와 진짜로? 엑스 90% 정답 엑스 엑스가 90% 여러분 대전에 우리 대전 라이트 엑스 엑스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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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 민규 포에다가 하나 붙여가지고 엑스 포 정답 정답 아 민규 이 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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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민규 민규 가자 저장! 팔찾기신인 줄 알았어 잘생겼어요 잘한다 머리! 진짜 길다 길어 너무 길어 수고들 하십쇼잉 자 이렇게 해서 넥사랭트로 당균은 안 깨내고 승관이 올라왔어요 모델리도 올라왔습니다 뭐해야지 맛깔나는 게 안 나오네 맛깔나는 게